에잇則 아.. 조ulators 제 섹시해요 힘들어내 shark 힛드러니 배정vetteividades 1가지 팁 그래도 한개라고 Кор boat 아 호주장 흰자 반가워 빨 문 클렌저는 잘 못있습니다 헬트리 아 예 헬트리 가능하죠 봉지랑 나추가 쫓아가서 끝까지 울꺼에요 아마 쫓아가서 예 아 이디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3대3 아 있는 맵도 있고 없는 맵도 있는데 거의 요새는 없는 맵을 많이 하죠 12시에서 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빨리 종족 체크를 하도록 해 피아노 아 내가 어렸을 때 그 피아노부터 쳤으면 지금 이루만은 내 자린데 그 자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초과입니다 갓 도 이 와우 아니요 저는 보통 6시간 정도 하면돼요 6시간 피아노 치는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때 근데 이상하게 10에서 10킬할까 별로 하기싫은거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긴 했는데 그냥 요거는 습관적인 그냥 버튼 뭐 누르는거고 APM은 솔직히 실력이랑은 진짜 무관해요 네 아 그분이요 글쎄요 요새 제 방송에 여러팬분들이 충성률이 안좋아서 APM은 이제 붐당 이제 그.. 걸어갈까요 명령 횟수 어 좋아좋아 뭐 굳이 너 본래 이런거지 네 기계식 키보드에요 여기 좀 부드럽습니다 이 키보드 일반 키보드보다는 좀 부드럽고 확실히 이게 키보드가 두드리는 맛이 좀 있어요 EAPM 어 EAPM도 전혀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EAPM이랑 EAPM 확실히 나오게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... 별로 의미가 없는겁니다 아 예 저는 매니저를 따로 두질 않아요 뭐라 저 방이 좀 클린하다보니까 매니저를 좀 둘 필요성을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매니저를 좀 둘 필요성을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어 클릭이 좀 약간 좀 새는거 같아 이거 마우스에 오래 써서 그런가 이제 한 번씩 살네 클릭이 어머 저것도 잘 안찍히네 어 이 EAPM은 이제 중복된 행동만 이제 뺀 수치가 이 EAPM이고요 EAPM은 이제 중복된 것까지 다 이제 합산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KT키가 되게 크게 하는 저 페스티벌 아닌가요? 뭐 커피 제목만 제가 아까 보고 들어왔는데 그.. 뭐야 송병구 이영호 이재동 김태경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거 같은데 아 예 저는 그래도 축제 좀 관심이 별로 없어서요 제가 순수 속도 아이 제가 요게임 끝나고 EAPM이랑 EAPM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 아 이 EAPM도 잡손질이구나 잡손질이 될 수 있겠구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EAPM이랑 EAPM 똑같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설명 해드릴게요 EAPM 간지용으로 쓰실 것 같으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나중에 마우스는 커세어 M65%구요 그 EAPM 뭐 EAPM 뭐 간지용으로 쓸 것 같으면 EAPM 많이 나오게 하는 거 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와 EAPM 많이 나왔다면서 저사람 고수라면서 예 여러분들도 고수 소리 듣게 애들일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키보드는 레오폴드 기계식 키보드 썼습니다 정확한 모델은 7,50 R이구요 탱전지 막는거는 미니맵을 보고 있다가 외곽쪽으로 셔틀 내려오는걸 보고 있다가 어 그 히드라로 점수 해주셔야 돼요 미니맵을 자주 보면 셔틀 보입니다 그 속으로 탁 타고 내려오거든요 아파트에 왜 나초랑 나초랑 봉지가 많아요 나초랑 봉지가 많아요 왜 그래요 나초랑 봉지가 얼마나 스마트한 고양인데 외곽쪽이 이렇게 히드라를 무조건 세워놔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반응할 자신이 없으면 스포어를 한 6개씩 셔틀이 올만한 경로에다가 지어주셔야 돼요 예 히드라는 움직이면서 점수 해주면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는데 스포어는 그쪽을 조금 피해서 오면은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단척이 있어요 신기한 쪽 돌 써도 되지만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오면은 조금 당하죠 이게 오브로지 잡아서 열받네 자리가 제가 훨씬 좋으니까 자리가 훨씬 좋으니까 맞겼네 저거 오너지 잡이죠 오너지 잡 어 뭐야 못막았네 저거의 한가지 단점이라면 예약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자주 쳐다봐야 된대 자리를 라바 나올때마다 바로바로 써줘야되겠죠 배나 채팅 좀 해달라니까 아들 막 그냥 비배나 하는 아들 진짜 손단다 진짜 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? 응?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봐봐 무섭잖아 봐봐 침무즅 그 멀리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..뭐야? 어구가 열 안 맞추니? 아 네 먹거리 안녕하세요 간지 탱컬이 반갑습니다 셧 저도 조만간 밀리겠네 인물은 매일매일이 반갑습니다 콜로님 안녕하세요 삼계사나이님 반갑습니다 뭔가 분위기 자체가 이 콜로니를 많이 안 지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? 그럴 때는 잘 안 돼 그 감도 가끔 잘못 짚으면 이제 많이 당하는 거고 하여튼 일꾼을 많이 뽑아야 돼 그래야 미네랄이 많이 모이면서 피드라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지 아구 오.. 아구.. 오.. 아구.. 아구.. 아우.. 아구.. 요거.. 아구.. 고맙습니다.